안녕하세요 리설 EPS 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10일과 활동 비디오 다이어리 거래 아미 선거의 버롱 이 애가 럭 어데앗고 활동차인 보기처럼 너무나 저스도의 친구와 사티시터 이야기해보세요 꾸라까니 거르노소 그래서 이 터스빌마 보이고 저스도의 또 파일에 꾸노이 뻐설마 칠했고 끼메 거르노 거에 잔우 보이고 저스도의 걸 뻔하고 거래로 이제 앞으로 사티시터 롤플레이 말리 하니 빠우나 고르프마 어벼스 거르네 구라오 그래서 이래 예약해드린다 끼리 이제 주인 말리 손님 손님자인 게스트오 빠우나 거루하였고 게스트보니 손님 번처 어서오세요 스와가쳐 사과 있어요 샤오쳐 호쳐 얼마에요 거띠호 천원이에요 에커자르 원호 다섯개 주세요 빠쩨다 니누호스 예약보이고 구라까서리 어벼스 거르노 섞인 저 번닭끼리 요 사과 대스파치 대스파치 요 천원 대스파치 성캬 대스파치 요 개 요 구라짜인 터빠일레 예약 아우네 섭다 어느살 대스파치 예약보니 또 뭘 갑 보니 터빠일레 성캬 시켜라 아우누 보현이 제우서 오일에서 먹고 버른다고 터빠일레 액댁이 서해서머짜인 성캬 아우누 보현이 대스파치 예약짜인 이제 천원 대스파치 만원 예스도 몰 대스파치 예스도 오버에 고 성캬 오르 보니 더 파일레 누군 성캬 아우누 보니 예약보니 사망고 성캬 짜인 빠쭈었다 보이따 보니 처었다 보이따 보니 비쌌었다 보이따 보니 주 락해라 대스파치 예약보이고 섭다 짜인 터빠일레 예약락했고 섭다 어느살 우다론 꼴라기 예자인 터빠일레 일렉트로닉 버설 대사일레 대안거에러 어서오세요 사각고 섰다 텔레비전 있어요 텔레비전 번호 섞인천이 텔레비전 있어요 네 있어요 호처 얼마에요 9만원이에요 훈허터 텔레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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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번호로 어비아스 거르는 자인자 대사일레 너무나 맛들에 컨터거르노보이보니 써줄노자 에가로 어디였으면 어떠파일레 비빔나 사만어로코 나어로뽀르노 펄풀코 나어로뽀보니 우다론 꼴라기 바나나 깨라차 어서오세요 바나나 있어요 네 있어요 얼마에요 뭐 오천원이에요 천원코 섰다 오천원 빠취하자르 원호 다섯 다섯 오이너 송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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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오천원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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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원 다섯 이 다섯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